폰투데이 우니꼬의 아이폰5 데일리지 클래식 카드 지갑형 다이어리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안에 개봉을 하시면요. 하얀 천이 쌓여져 있고요. 보시면은 색상은 카멜 브라운이시고요. 안쪽에 보시면은 가죽제품관리법 사용설명서하고요. 그 제품 보증서가 들어있고요. 3M 테이프 양면 테이프가 있는데요. 처음에는 사출 케이스가 분리돼서 나오시는데 요청하시면 따로 부착돼서 배송 가능하시니까요. 유의해주시고요. 카드 수납공간은 총 3칸이 있고요. 카드를 수납해보겠습니다. 양칸이 더 남아있네요. 옆쪽에 보시면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이 있으신데요. 지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케이스는 하드케이스 사출로요. 케이스를 장착해보겠습니다. 투명색상이시고요. 형체이 잘 되었고요. 그 옆에 그 그 구멍도 이영이 없이 잘 처리가 되어있으시고요. 가죽은 1등급 천원 소가죽으로요. 굉장히 자연스럽고 부드럽습니다. 안쪽에는 스웨이드 처리가 되어있으신데요. 스웨이드에도 마찬가지로 부드럽고요. 자석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케이스입니다. 이렇게 하우니까 흔히 예 therapists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